저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필요한 AWS의 제품을 찾았고 그것의 요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위에 있는 가입 완료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AWS 계정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신용카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가입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다른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고 비밀번호도 입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하시고요 그리고 동의하고 계정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생성이 시작이 되겠죠 계정 유형은 여러분들 개인이 하시는 거면 개인 또는 조직이나 회사면 프로페셔널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한국은 82가 국가코드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010-1234-1234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공을 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국가는 선택하시면 되겠고 주소를 적는데 검색엔진에서 주소 영문 변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영문 주소로 변환해주는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역삼동에 있다라고 한다면 역삼동 이렇게 해서 검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문 주소를 알려주죠 이렇게 알아낸 영문 주소를 입력하셔서 여기 있는 정보를 채우고 계정 만들고 계속 진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보안 전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았는데요 여기 82 10 1234-1234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cnca8m 그리고 지금 전화하기 하면 여러분이 입력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갈 거고요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전화가 올 것이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인증 코드를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리고 계속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의 플랜을 선택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무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존의 계정을 여러분이 생성하는 것을 완료한 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콘솔에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걸 클릭하시면 콘솔이라고 하는 곳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콘솔로 들어오는 방법은 AWS 홈페이지로 가셔서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내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AWS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하는 저 메뉴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AWS의 여러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관리자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입력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화면이 바로 AWS의 클라우드 콘솔이라고 하는 화면이고요 여러분이 이곳을 통해서 아마존을 제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